1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촬영은 오랜만이죠 웬일로 이런 한옥에 부르셨습니까? 이거 뭐? 이거 뭐꼬? 아 뭐야, 뭐 나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나도 자,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가상의 나라 툽더랜드입니다 지금 툽더랜드는 하루에도 수시로 왕이 바뀌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왕을 어떻게 결정하죠? 와, 최신식이다 많이 그동안 많이 발전했는데 옆에서 꼼짝꼼짝 때면서 붙이고 있으라고 이거였구나 자, 규칙이에요 첫 번째, 툽더랜드는 철저한 신분제로 운영되며 왕, 상관오리, 상인, 평민, 로비 총 5가지의 신분으로 나뉩니다 첫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뽑았잖아요 그게 신분이야? 땡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름표를 붙여주셔요 느껴진다 여기에다가 붙여야지 잠시만 아, 됐다 이거 맞죠? 지티커 재밌게 갈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투두를 지금 데뷔하고 5년사가 되도록 하면서 이 패턴을 파악했어요 이걸요 저 딱 보여드릴게요 뭐지? 잠시만 어, 갔죠? 갔죠? 센터가 또...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치겠네 진짜 됐다 어? 죄송해요 됐다 오랜만에 꼰대 좀 해야지 옷도 빼기 입고 있었네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자, 여러번 바뀐 자국이 있지? 이렇게 너덜너덜해 네 분명 여기다가 붙여 거덜 거덜났는데 왜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붙였거든, 네 거를 거덜거덜한 거야 어디 갔냐? 내 자리 몇 번 봤어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부터 이렇게 아, 이제 저거 먼저 할까요? 네 바뀐 그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글째 마지막 결 이 글째 마지막 결, 자 그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과연 센터가 과연 어? 괜찮아 보이는데? 절대 하인이 될 수 없는 착장인데? 아래쪽은 아니야 일단 아래쪽은 아니야 고급스러워 오, 투공간 오리 아니야? 투공간 오리? 뭐야? 많이 먹었어? 야, 튜브이 엄청 많은데? 아, 튜브이 많네 아, 튜브이 많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누군가 바꿔줘서 이렇게 자, 제가 뽑을게요 제가 이제 튜브 거의 5년 동안 했잖아요 이거 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어, 뭐 초라해 일단 초라해 일단 옷이 몇 벌 없는데? 어, 이거 일단 아래쪽이야 야, 왕이 아니라 꽝 아니야? 꽝? 야, 이거 뭐야 젖었는데? 야, 이거 세 개밖에 없는데? 한 네 개? 야, 이거 뭐 그냥 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빠져나 입고 다니는 거야? 야, 내 주머니는 너무 별 볼 게 없고 공구리 푸야? 야, 근데 연준이 형 거 한번 흔들어봐 이거 아, 발도 안 돼? 아, 그럼 내 거부터 볼까? 아, 수빈이 거부터 할래? 수빈이 형 거 보고 우리 둘이 같이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이렇게 가벼워 오히려 저렇게 심플한 게 왕일 수도 있어 어, 나 일단 노비다! 아니야 아니 형 거 비어있잖아 어? 형 노비야 누가 봐도 노비인데? 아니, 시간은 주셔야죠 노비가 뭐 이름 있는 걸로 감싸야지 뭔 돈이야 수빈 씨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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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적용 안 됐어 야, 이거 첫 판부터 꼰대 짓 하게 생겼는데 아, 좋다 아, 말도 안 돼 오케이, 같이? 같이? 사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자,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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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와, 묵직해 우와 상인인가요? 상인 좋아 잠깐만, 홍민이 어디 정도야? 근데 저 너무 딱 좋네 야, 옷이 기가 막히네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주상 전환 합쇼! 주상 전환 합쇼! 그래, 그래! 주상 전환 합쇼! 내가 됐어, 뺏었어! 마음 왔어! 야, 야차 죽여! 범인이 여기 누워있습니다! 빨리 백정이 목을 따지 마는 거야! 스무스하게 넘어가! 스무스하게!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미역국 누가 준비했느냐? 저랑 같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4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새로 출근은 4시입니다! 모두! 전학계 예의를 표하시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식사도 하시게나! 잘 먹겠습니다! 식사 잘 하시네요! 아니, 반찬이 이게... 불만, 불만 있나? 혹시 같이 식사 아니겠습니까? 야, 나 쟤 죽여! 아유, 제 반찬에 김치가 없는데 김치 좀 가져가도 되지? 저희 같이 드실래요? 같이 먹을까? 야, 그 맨 오른쪽이 멸치해! 나 멸치해! 뭔 돼지야? 가서 멸치 갖고 와! 아이고, 전화! 멸치, 멸치 갖고 와! 혹시 고기 조금 얹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 오늘따라 아주 미모에 물이 오르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근데 이게 간이 조금... 전화! 드시기 전에... 자, 왔다! 제가 김희 상공해 보겠습니다! 아니, 뒤에 계신 분, 들고 계신 분 봐! 제가 기미를... 제가 기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미, 기미모! 좋아, 형!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기미 사놓으시고 많이 드시는데? 그것으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되겠는가? 어? 어? 아니, 디렉스가! 아니, 디렉스가! 누가 우선 시술을 안 하냐! 저자가 역적이야! 아니야! 저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역적이야! 아이, 그만 포근하고 야, 야, 죽여! 야! 아니, 살아났는데요? 너무 맛있어, 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저도 역적이 있는 줄 알고 맛있어서 그랬구나, 그래, 그래 그, 좀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안심하고 드셔도 될 거 같어, 옵니다 야무지게 드시네 잡채댓 페이보이 점심을 못 드셨대요 그래, 그래, 뭐 아이고, 야! 나 약간 소름 돋을 뻔했네 나, 나 이러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건다고 그래, 저도 저러면서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야, 야, 야! 나도 걔도 죽여 내 잡채 다 갖고 왔어요 다 그 식사들 하게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강아지인가요? 저는 뭐 수저도 안 주시나요? 맛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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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누비 친구 그 옥수수 하나랑 이 메추리알 하나 바꿀래? 그런데요? 다 같이, 다 같이 아니, 가진 게 옥수수 두 갠데 하나랑 메추리알 하나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여기 밥을 어떻게 한 번 말아볼까 김치 없느냐, 김치 옳지 아유, 좋다 그래, 그래, 그래 김치 여기 있습니다 야! 불안심해, 얘기해 야, 그거 줄 거거든 다른 거 받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물물겨 김치랑 어떤 거 너 왜 있어? 야, 죽여 가서 먹어라 가서 먹어라 됐다 하고 가서 먹어라 야, 얘도 죽여 근데 왕이 다 죽이라는데요, 그냥? 아유, 밑에 남는 사람이 없겠는데, 그러면? 한 입 해볼까? 김치를 쫙 얹어갖고 아, 아주 비가 막히는구나 전화 식사 중에 송부들이 오나 상소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 급히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이 뭐야 와, 밥 먹을 땐 노비도 안 건드는데 와 야, 두려워 와, 일 많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은 허하셔야 합니다 부디 백성들의 목소리를 굽어 살펴 야, 갖고 와 먹어라 난 한 번 봐 볼게 그리고 상소문을 올리고 싶은 자가 있으면 저기서 직접 언제든지 상소문을 올릴 수가 있어 반전 두 개 이상은 와 가습적이야 그대로 근질근질하네 한 번 봐 볼까 우리 우리 이 뭐야 이거 불화하겠다 다른 걸 또 선택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불어했으니 그래, 고맙구나 오, 미역국 맛있다 어쩐지 저 남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 이렇게 한국어로 적혀 있어야지 형민, 이게 맞아? 왜, 뭐였어? 형, 이제 국밥 훔쳐먹는데 이거 맞아? 무비, 너 내 화장실 청소 3회 자,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옵니다 하나만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를 내가 직접 보여줘야 하는 건가?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저기 뭐냐, 담가머리 친구가 요즘 스모크 챌린지를 끌어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네 여봐라, 주삼전화께서 오늘 유행하는 챌린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신다 주삼전화 발생! 한 번 우리 가 휴닝우리의 주목 하나, 둘, 둘, 셋 revise, 둘, 셋, 셋, 넌 houses, 둘, 셋, 셋, 넌 굿, 셋, 넌 큰일 날 열 문을 시켜봐 또 열 문을 시켜봐 두려워 그럼 세월이 한 번 같은 말 같은 말 오냐 이ình은 그이 쪽으로 네인 아니 아 좋구나 내가 봤을 때 로비가 추는 걸 또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두 번이나 가능한가요? 다 고생했다 굴려가다, 굴려가다, 굴려가다 일어서지 않고 뭐 하느냐, 일어서지 않고 뭐 하느냐 저 달걀은 옥수수 하나 더 써야겠다 아 좋구나, 자 다음 파란색 많이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갈색으로 한 번 뽑아볼까 아 이거는 정말 쉽구나 단체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시옵소서 여봐라, 전하께서 단체 셀카를 찍어주신다고 하신다 주상전하 만세! 다 걸리게 찍어봐 다 걸리게 찍어봐 다 걸리게 찍어봐, 난 가만히 제가 찍사합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걸리게 찍어봐 우리는 다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걸리게 찍어봐 자, 자, 자 이게 다 걸리네? 그, 현민 씨? 나 얼굴 잡게 충분히 잡으십니다 하나, 둘, 셋 아, 완벽합니다 좋구나, 좋구나 그래,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전하 고맙구나 근데 그나저나 이제 투브는 어디 있느냐, 단관오래요? 전하, 제가 찾아봤습니다 투브를 찾았사옵니다 야, 내놔 먼저 갖고 오는 자에게 상을 주겠노라 나와, 이 자식들아 나와, 이 자식들아 잡아 야! 전하 여기 있어 안내면 쟁반, 라이바이브 안내면 쟁반, 라이바이브 안내면 쟁반 시간 자, 받아도 쉽죠 전하 그래, 그래 너더니 아내 툴을 갖고 온 자가 아, 아주 칭찬하나 너에겐 아주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노라 자, 우리 멤버들의 소중한 뽀뽀를 받을 수 있네요 아, 너무 좋은데? 상을 내리도록 하는 탐과 놀이의 뽀뽀 너무 귀하지 않네? 저분야, 저 툽더장터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어서 읽어드리지 못할까? 노비, 나는 음료가 마시고 싶다 음료요? 음료 전하 향수어보는지도 착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누가 보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그래, 알겠다 고맙구나 걔가 대신 읽어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그냥 읽어보거라 아, 뭐라고 적혀있냐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또 훌륭한 말을 해 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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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겠사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진짜 상인인 누구냐? 저 모르겠사옵니다 넌 넌 진짜 내가 보냈다고 전하! 야, 죽여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받들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중신이네 자, 노비 음료 뭐 있다고 그래서 여기 애플망고도 있고 매실 레몬에이드도 있어 아, 종류가 다양합니다 나는 저 그냥 매실 레몬에이드를 한 잔 마시고 싶네 여기 싸움볼게 그래, 고맙구나 내가 2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놀이 형님 저한테도 지금 튜브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저랑 볼짝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오! 괜찮은데? 여기 재밌는 놀이를 하옵니다 그래, 그래 해보거라 볼 짝 짝 세 개 주십시오 짝 아, 이 친구 심리전이 아주 느려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은 투혼자 자, 세 개면은 음료수에 얼음값 하나 받았네 저, 그 음료수 다 사겠습니다 탐가노린 돈이 많아 야, 쟤 설마 되팔기 하려는 거야?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와, 탐가노린 네 값 하네 이거 여기 14개입니다 자, 다들 음료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제일 싸게 팔게요 3측으로 팔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어우, 승소가 많이 올라가네 저게 좀 불만이 많나 봐, 나는 난 지금도 만족하거든 노비 다섯 손에 다섯 손에, 이건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야 아, 싸움 오케이, 오케이 진수가 싸웁니다, 저는 그래, 줘보거라 탐가노린 음료수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봐라 도민아, 도민아 도민아, 도민아 만세 만세 봐봐라 탐가노린 만세 탐가노린은 지금 당장 만세 탐가노린은 지금 당장 음료수명 갖고 오거라 형민 갖고 와 갖고 오라고 하지 않느냐, 요 조용히 해 탐가노린 3만 원 갖고 오거라 전하, 이거 이거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거를 전하께서 음료 하나당 3투배 팔겠습니다 왕 제외 불어해 주십시오, 전하 일단 허하겠다 날개 음료수를 다 갖고 와보거라 어명이다 어명이다 공짜로 준다는 말은 없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왕 제외라고 했지 유튜브에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떠느냐 나랑 내기를 해서 갖고 오는 것이다 규칙부터 들어봅시다 아, 이거야! 바로 가보시죠 그 전에 전하 상주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폼 미쳤네 왕 형님 점유산입 가능하니까요? 형님, 먹어라 불쌍해갖고 하지 그래, 맛있느냐 야, 너 이거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오우 네 역시 목소리가 되는 자랑 근데 은혜를 잊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시원한 그래, 그래 좋구나 다음 왕을 결정할 시간이 왔사옵니다 첫 번째 대결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들어와 보거라 여러분은 지금 운명이 걸린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칩더랜드의 신분별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왕은 게임 시작 전에 세금을 걷습니다 그 부족하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나요? 마이너스로 돼요? 와 아니 난 하나도 안 듣는데 세금까지 걷어간다고? 신용불량자인 거지 원래 빈익빈 부익부야 오바랑 고객놀아 아이고야 큰일 났었네 자 세금은 담과 놀이가 걷도록 하거라 예이 자 다들 내놓거라 다섯 개씩 탈세를 할 때 손을 쫙 펴야 합니다 쫙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오 그러면 탐가 놀이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내야 되는데 얘는 음료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필요합니다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금이 거의 한 60%대가 아는데 뭐냐 이거? 이거 나라가 말세야 잘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탐가 놀이가 제일 좋은데? 여기 다섯 개 넣으면 돼요? 아 세금을 거두러 오시오 예에 탐가 놀이 저자는 언젠가 내가 멸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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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지 나라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걷다니 자네 자네 예에 잘 부탁하게 아유 아유 잘 부탁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네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아이고야 아이고야 풍년이다 아이고야 우와 우리 몰라 우리 나머지 못 봤어 아이고 아이고 우와 이거 봐 야 백성력이 좋고 와 얘가 더 많은 거 잡았는데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백성 이번에 가뭄이 와가지고 백성이네 신데 세금이 여섯 개라 와 나 그럼 14개 있는 거야 나도 다음에 나도 2대 탐가 놀이 하고 싶다 어 야 상인도 있다 상인의 특성 이득 보는 장사가 발동됩니다 하하 이득 보는 장사 하하 이득 보는 장사 우리도 있지 않을까요? 평민은 1툽을 내고 축도에 1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하하 이득 무조건 해야지 이건 오케이 저도 같이 응모할 수 있을까요? 출세의 기회다 출세의 기회 이게 뭐 어떻게 적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붙을 줄 알고 득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승률이 한 25%? 빨리빨리 해보거라 와 그럼 제가 일부러 질 수도 있겠네 약간 홀짝 안 했으면 나 영투 지었어 여기 뭐 빗쟁이들도 있는데 진짜 살기 싫어 보인다 세팅하거라 세팅하거라 세팅해보거라 힘든 생각이구만 이거요? 아니 이거 아까 피시더니 다시 접던데 일부러 저 세팅하게 하려고 피고 다시 접 어떻게 이렇게 세로로 해요 가로로 해요 세팅하거라 세로로 해보거라 빨리 빨리 해보거라 어깨 세팅 여기 뭐야 이거 자는 거 아니야? 여기 간지럽히기 아니야 이거 자는 척하고 아 이거 그거네 내가 봤을 때 그거라 이거 딱 올린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서 누는 거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 최수빈 잘해라 아 너 나한테 배팅 잘했구나 어 나 힘쓰는 건 줄 알고 그냥 노비할게 다음 판도 완료했사옵니다 그래그래 고생했구나 은행에서 유튜브 받아가거라 감사합니다 저게 바로 소확행이라는 것이냐 너무 순수해 자 이번 게임은 숙면을 하는 자가 왕이 된다 게임이다 이불을 위로 던지고 잽싸기 매트리스 위에 눕는다 이불 덮은 면적이 넓을수록 승리 연습 최대 세 번 도전 한 번 이 이불은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왕으로서 순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습 사인 안 하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넓은데 저거 너무 가볍긴 한데 어 나도 바라보고 이렇게 누우면 되죠 도전하겠습니다 던진다면 한 바퀴 쌩 돌고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하나 먹어야지 제 거야? 승리 이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해요 나 안 떨렸었는데 조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도전! 하나 둘 셋 야 하이 차세대 노비 노비 확정 노비 확정 다음엔 누가 갑니까? 다음 장인이 가보도록 하거나 알겠사옵니다 연습을 해보겠사옵니다 오! 오! 왜 이렇게 웃기냐? 짜요 생각보다 어렵사옵니다 도전! 오! 결과는 똑같아 제가 자꾸 얼굴만 덮어? 이거 이거 평민 확정 이거였는데? 좋구나 자 평민 해보거라 너는 뇌지컬이 딸려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 그 연습을 바라보게 바라보게 해야 돼 아 그래서 그랬던가 연습입니다 해보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자 언제 생각보다 세게 안 던져도 돼 나 괜히 세게 던져라 어 나 괜히 세게 던져라 어 어 야 이게 저렇게 가네 저렇게까지 간다고? 난 다 덮일 줄 알았어 아니면 같은 방법을 좀 뒤에서 해봐요 나도 저 생각했어 저거 살려고 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 차라리 면적 적게 살아도 좀 무겁게 하는 게 도전 엄마 아빠 출세한다 야 범규야 완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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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다 아니 형 형 투표하지 않았어? 진짜 형 또 망했네 형 춤추고 망했는데? 허리까지 다 덮었어 와 야 나 진짜 깔끔하게 하나도 안 돼 자 노비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습하지마 너 연습입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아 노비를 와서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부친하군요 아니 어떡해야 되지 이거? 나도 접어야겠다 에이 따라쟁이 자식 내가 원래 접을라 했어 임마 다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발상의 전환? 오 오 오 뭐 그렇게 해서 다 덮으면 형이 이기는 거야 형이 이기는 거야 형이 뭐 안 되는 거야 탐가놀이 하고 세금 들춰먹겠습니다 아 나 탐가놀이 하고 좋다 이거 탐가놀이가 진짜 좋아 탐가놀이 도전 개장되네 진심인데 형이 삐뚤어지마 사진 한 번만 봐도 돼요? 사진 한 번만 봐도 돼요? 이름 노비가 기는데? 이거 노비 쟁탈전 한 번 더 해야겠다 질 수 없지 내 노비야 전화 가시죠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르니 비주얼은 포기하겠다 지금 왕후보야 왕후보 왕후보 여긴 야 미리 잘 보여야 되네 범규 형 우리 홀짝하던 사이 알지? 우리 홀짝하던 사이잖아 연습이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용포겠구나 아 잠깐만 미치겠네 왜 이렇게 무섭냐 야 전화야 빨리해 깔끔하게 안 덮이고 노비 결탈권 가시죠 도전하겠소 마지막 왕 노릇이 되겠구만 전화의 시대는 끝난 것 같사옵니다 아유 열심히 하십시오 오 오 어 이거 모르겠는데 어 이거 모르겠는데 아유 열심히 하십시오 전화의 시대는 끝난 것 같사옵니다 모르겠는데 이거 제발 이런 왕 아니야? 왕 아니야? 우와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범규 형이 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어를 왕으로 만들면 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옵니다 저는 왕이가 사용합니다 갑니다 원래 왕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 에이 미친한 거 너 벗어라 갑자기 있어 평민 결정점 평민 결정점 아 맞네 평민 노비도 야 이거 연습 없이 그냥 바로 가다 어 바로바로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난 이걸로 한번 내보낸다 도전 뭐야? 아니 방금 뭐야? 얼굴이 따라갔는데 아 겁나 운경 나도 간절했다 맘 편하게 할게 그래 걸치기만 해도 이기는 거야 야 이것도 못하면 진짜 묵지 빠야 돼 재밌었다 2등 누구야? 아 나 1등으로 맞췄는데 오 수빈 수빈 맞췄다 오 하나 오 본눈치기 이 자식 나를 4등으로만 맞춰? 아니야 나 수빈 형 이름 3개인가 제가 기분이 2배로 나쁘네 나 1등이랑 4등 적었어 아 그래? 잘했다 야 오 벗어 오 벗어 잘 금서웠겠습니다 아 진짜 미쳤나 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좋았지? 파이팅!